자 상대방은 이즈리얼이랑 세나 이즈는 그렇다 쳐도 세나 정도면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죠 대응이 근데 대신 쓰레쉬는 탱서폿인데 탱서폿이라고 부르기도 힘들 정도 물몸이긴 합니다 최소한 레벨 2 정도는 돼야지 할만하다고 봐요 근데 누구냐? 아 누구야 왜 이렇게 로딩 길어? 줬고요 스펠 하나 뺐어요 줬고요 스펠 많이 뺐어요 진짜 이 스킬만 제대로 썼을 뿐인데 이 정도면 이득이지 얘들이 이제 학습이 됐는지 안 주네요 아이고 큰일날뻔 확실한 킬감?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릴렉스 하자 이것 때문에 지지 않아 똑같이 갈 거야 똑같이 갈 거야 렌터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2로 압박하는 거 아니 이건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아니 뭐지? 왜 줬지? 아니 홍보는 내가 먼저 날려는데 왜 내가 줘야 하지? 아니 저거는 왜 또 못 잡는 것이요 좋았어요? 참 쟤네들도 아야 아 나름 잘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저걸 또 못 잡네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아이 저 패미주의 새끼 진짜 열받게 안 해 이럴 거야? 이럴 거냐고 이럴 거냐고 화나게 하지 마라 아 암만 생각해도 아까 그 데스 진짜 쪽팔리네 뭐 어쩌려고 환장했구나 네가 환장했구나 네가 아냐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아냐 아냐 그러지마 카이사야 힘들어 우리 어쩌라고 아이 겁나 아파 아휴 참 위험한 것만 굴러는 느낌은 뭘까 아니란다 올라프야 아니라고 아 그만 좀 오세요 그만 좀 영업 좀 그만해 영업 좀 영업 좀 아니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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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얘들아 불려 깎자 못 깬다니까 미드에서 자꾸 왜 모이고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아니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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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진작 뒤디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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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살짝 살짝 봐주고 아 왜 이러는 걸까요 지지 우리 팀 애들이 잘한 건 인정인데 훌륭하지는 않았다 아주 그냥 꼴배기시랄 꼴배기가 굳이 미드에 있어야 될까 얘들아 난 이해가 안 되네 아무튼 마지막에 그거 만죽기만 했어도 나도 충분히 에스 받을만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아무튼 해줘 kids 맞을 수 없 nam 있으니 экран 네 akt